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를 선출할 여론조사 또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무려 4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보이는 것만큼 정권교체의 강한 의욕을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다. 특히나 여권에서 이렇게 낸 후보가 많은 의욕을 갖고 있고 대량동 게이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욕설 그리고 여배우의 스캔달, 정가사범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욕투성이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국민 모두에게 팽배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선거에서 야권에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치열합니다. 선두 다툼 자리를 놓고 선두 자리를 놓고 다툼이 치열한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본인들의 윤석열의 선거가 아니라 캠퍼의 선거도 아니다. 야권 전체 국민의 선거다. 이렇게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될 우려가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정치를 하고 이제 정치판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데 야권의 1위를 달리고 있고 1위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1위 됐다가 윤석열 후보가 1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1위 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고 보면 지금 짧은 기간 안에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 현실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논란 가운데서도 잘 돌파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대사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가 그야말로 서버가 터졌다 할 정도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본인의 입장문을 냈는데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첫날인데도 투표권을 가진 약 57만명의 선거인단 중에 약 25만명이 참여하며 4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약 4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투표율입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46.2%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당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성적표입니다. 연전 연패를 거듭하며 침체 1로의 길을 걸었던 제1야당이 부활하는 신호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큰 희망을 받습니다. 투표에 임해주신 당원 동기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이 잘했어 우리 후보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나라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요. 더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라는 채찍질로 이해합니다. 한편으로는 야권의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당겼던 사람으로서 당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받고 이 나라를 반듯하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집권의 과정과 성격도 이전 정치 세력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말로는 정당의 집권을 말해놓고 실제로는 캠프의 집권이 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윤석열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거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윤석열 개인이 집권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캠프가 집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야권 전체 그리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당원과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하러 가겠습니다. 그 희망의 새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의미 있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단어도 있고요. 윤석열 혼자서 정치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 들어온 걸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당에 들어온 뒤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또 토론회 두 번 하면 무너진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집중 공격 견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추미애의 공격, 끈질긴 공격에도 잘 견딨듯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의 기동 세력들의 견제에 잘 견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하러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집권하면 말로는 정당의 집권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캠프의 집권이 됐던 것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사실상 대깨문들의 정권이 아닌가. 대깨문들. 캠프의 정권이 아닌가. 그러니까 캠프 사람들을 집어넣고 캠프 출신을 중용하고 계속 바꾸는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만고만한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똑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양성이 전혀 없고 청와대에서 지시만 내리면 일률적으로 쫙 가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진격하거나 상대방에 배제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게 캠프의 정치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정치하는 것.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정치. 그래서 포용하겠다.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좌파 세력들이 뭉쳐놓은 대한민국 이걸 한편으로는 심판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건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도 토론에서 수차례 말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못한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멍가게도 사실상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다양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다가 역동성을 갖고 있는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각 분야분야의 전문가들을 앉혀놔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각 분야분야의 운동권만 앉혀놓으니까 곳곳에서 공격하고 싸우고 반대하고 배제하고 갈라치기하는 이런 정권이 들었으니까 국민들 절반에게 아주 큰 고통을 줬던 것입니다. 나라 전체는 이끌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캠프의 정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권을 만들겠다. 국민의 정권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없습니다. 같은 정당에 대한 후보에 대한 비방이 없습니다. 이건 참 좋은 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같이 뛰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하고 어차피 같은 뿌리인데 그런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여유이기도 하고 여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밝힌 오늘 입장을 보면 뭔가 내부의 여유로움과 강한 투기를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는 우리 진영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입니다. 정확하게 영점을 잡아서 집중해서 공격하는 그런 전투태세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때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